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집이 싸우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부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. 다윗은 사울이 죽었고 그가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또 온 나라를 한 번에 장악하며 다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나라를 하나됨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1절의 말씀을 보면요.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.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. 두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가지 정황상 이 당시에 다윗의 힘은 막강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 사울의 가문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요.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. 늦더라도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. 그래서 오랜 전쟁이 걸리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 백성이 하나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. 즉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요. 일보다 온 나라의 관계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다윗이 시행했던 이러한 삶들을 우리는 한 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. 우리는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재깍재깍 그 일들을 쳐내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집니다.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마저도 적용이 된다면 사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,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. 전혀 연약한 사람들, 병든 사람들 때로는 어려운 사람도 함께 가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,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세워간다면 우리는 빨리 가는 길보다 어떤 일들을 빨리 빨리 쳐내는 길보다 조금은 늦더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 또 일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. 조금 아 일처리가 왜 이 모양이지? 아 왜 이렇게 늦지?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훌륭하게 일 잘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요,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. 그러면 여러분 조금 늦어도 괜찮다. 조금 못해도 괜찮다.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, 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. 함께 가야 된다.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감당해 간다면,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조금은 늦지만, 조금은 더 되지만,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, 그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범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.